이 분은 업무상 운전하시다가도 업무 때문에 핸드폰을 종종 보셔야 된대요. 그런데 이제는 핸드폰을 안 보시기라 했대요. 절대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하지 핸드폰 절대. 통화할 때는 블루투스를 하시지만 가끔 급한 업무 때문에 핸드폰 잠깐 잠깐 볼 때 있는데 이제는 절대 안 하신대요. 왜 그랬을까요? 어떤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. 저 이제 절대 핸드폰 안 보겠습니다. 절대! 보시죠. 절대! 빨간 불, 횡단보도 보행자가 건널 거예요. 보행자가 건너는데 보행자가 한 5m 날아갔습니다. 도대체 저 운전자는 뭐 하다 그랬을까요? 빨간 불인데. 핸드폰 봤을까요? 아니면 옆에서 옆 좌석에 뭘 꺼내려고 그랬을까요? 아니면 잠시 한눈 팔았을까요? 날 변화당한 저 보행자분이 크게 다치지 않았기를 기원합니다. 안경이 거냐고 네네. 비가 있나요? 나의 몸을 잡아주고